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사회문화 윤성훈입니다. 자 9월 모의 평가 보시느라고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끝나자마자 뭐 선생님한테 DM도 엄청 오고 있고 이거 답장 언제 다 하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몰려오고 있더라고요.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또 뭐 잘 봤다고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소 좀 안타깝게 실수로 한 두세 개 더 틀렸어요. 평소보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뭐 각양각색입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딱 본 순간 첫 느낀 느낌은 역시 다소 어렵다. 다소 어렵다라는 게 일단 일감이었고요. 뭐 어느 정도 예상했던 대로 나오지 않았는지 싶었습니다. 6월 모의 평가보다는 상당한 수준으로 어려워질 거다. 또 평가원도 선생님 생각에는 사탄런에 어떤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변별을 우리가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일 거고 6월 모의 평가 정도 난이도로는 변별이 안 된다는 건 너무 확실하고 그런 면에서 다소 좀 어렵게 낼 것 같다. 그리고 특히 개념 문제, 특히 시험 문제 위주로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잘 푸는 데 집중을 해야지 너무 도표 문제 쪽에다가 무게를 두고 부담을 느껴서 개념 문제를 너무 빨리 풀려다가 실수하는 일 있어서는 안 되겠다 했는데 역시 뭐 그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 낸 시험처럼 나왔습니다. 잘 보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조금 못 보신 분들이라도 정말 굿 뉴스, 너무너무 굿 뉴스 이건 수능이 아니었다는 거. 이건 수능이 아니었어요. 너무 다행인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수능 날 여러분들 만점 1등급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시간은 9월 모의 평가 총평도 선생님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고 우리가 6월에 예상했던 것과 어떤 면에서 닮아있고 어떤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는지 수능 때까지 이제 두 달 남은 기간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지를 어떤 좀 바로미터를 한번 세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 있으시면 시험주도 한번 꺼내놓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선생님 해설 강의는 선생님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고 싶어요. 이게 수능 직전에 나온 사실 미리 보는 수능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9월 모의 평가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지금 현재가 이제 우리 모의 평가 끝난 밤 9시 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인데 선생님 해설 강의는 내일 하루 준비해서 금요일 날 정도 촬영하면 아마 토요일 날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빠르게 보고 싶지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선생님이 완벽 분석을 해서 토요일 날 업로드 시켜볼 테니까 해설 강의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9월 모의 평가 사회문화 총평 첫 번째 역시 6평보다는 난이도가 높아졌다. 이건 선생님이 6평 때 라이브 때도 했던 얘기예요. 6월 모의 평가가 다소 쉬웠다. 잘 못 보신 분들은 좀 난처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쉬웠고 이 정도 난이도로 9월이나 수능이 나온다면 1컷은 50점 만점에 끊어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9월은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질 거다 그랬는데 역시 사탑 런에 대응하면서 변별력 확보를 시도한 듯으로 보인다. 아마도 선생님 예상으로는 30점대 중반에서 30점대 후반 사이에 굉장히 밀집풍포할 가능성이 높아요. 상당수의 학생들이. 그래서 혹시 이제 중위권 또는 중상위권이라고 여겼던 친구들 지난 시험에서 40점대 한 초중반 정도 나왔던 친구들이 대체로 3점에서 많게는 한 5점, 6점까지도 내려앉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뭐 6월보다 오히려 더 높게 상승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아마도 중상위권 친구들이 3점짜리 문제 하나 정도는 더 틀렸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 난이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1등급 컷도 다소 조금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걸 상쇄할 수 있는 게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6월 모의평가 때는 고3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수능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범이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치러서 재수생들하고 우리가 겨뤄야 됐던 시험이기 때문에 아마 좀 문제가 좀 쉬웠으면서도 1등급 컷이 50점에 안 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 시험은 문제가 훨씬 어려웠지만 그래도 공부기관이 한 3개월 정도 더 보태진 상태에서 치른 시험이기 때문에 1등급 컷이 훅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 등급 컷이 지금 아직 안 나왔죠? 등급 컷이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라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렇다고 1등급 컷이 어마어마하게 내려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상당히 어려웠지만 공부기관이 더 긴 상태에서 치른 전국 단위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30점대 후반에서 40점대 초반에 점수를 받은 분들은 사실은 수능에서 1등급을 노려야 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2등급 목표로 하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사람조차도 38점, 41점 나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를 좀 겸손하게 만드는 모의고사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변별 확보를 위해서 6평, 9평, 수능 순으로 난이도는 점차 높여져 갈 거다. 선생님 생각에는 어떤 분들은 수능은 9평보다 조금 쉽게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선생님은 글쎄요. 등급 컷은 오히려 다소 1, 2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건 확습량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난이도만 놓고 보자면 9평보다도 조금 더 어려워져서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선생님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9평 문제에서 개념 문제 쪽이 좀 난도가 있었죠. 통계 문제는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 개념에서 아리까리한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대로 수능에도 계승이 되면서 수능 날은 통계 문제도 다소쪽, 이것보다는 난도가 반 단계 정도 0.5단계 정도 조금 더 높여져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9월 모의평가와 유사하거나 이것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 이 정도로 수능을 예상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주제라든가 문제 출제 경향 같은 것은 급격히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너무 용감하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6월 모의평가보다는 9월 모의평가가 수능과 훨씬 더 유사할 거다. 이거는 선생님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6월 모의평가보다는 9월 모의평가가 수능과 훨씬 더 유사할 것이다. 난이도는 9월보다 다소 조금 높아지거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평소 수업할 때는 굉장히 재밌게 여러분들하고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오늘은 또 날이 날이니만큼 굉장히 진지하게 짝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색하게 짝이 없지만 우리가 분석적으로 보여야 돼. 그리고 실제로 할 얘기가 많아요. 오늘 이거 안 들으시는 분들은 나중에 여기에 녹화돼서 캐스트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그건 메가스터디 관계자분들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라이브 보시는 분들은 당장 오늘 밤에 푹 쉬시고 내일부터는 이렇게 학습해야 하지 않은데 지침을 잘 얻길 바라는 마음에서 선생님이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24, 수능 25, 6평 연속성을 유지했다. 개념 문항의 변별력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도표 문항의 난이도보다는 개념 문항을 얼마나 신속하게 해결하느냐 여기에 1등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관건이 있었다. 말하자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아마 오늘 1번 틀리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누구도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 이 1번 문제를 본인이 9평이나 수능에서 틀릴 거라고 생각하고 시험장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이 말을 하는 거 자체가 데자뷰 같네. 선생님이 그걸 설명할 때 1번 문제를 설명하거나 선생님의 적중예감 모의고사 시즌 프리라든가 앞으로 나오게 될 파이널에서도 그렇고 십지선다 비밀 특강에서도 그렇고 선생님이 빼지 않고 항상 하는 얘기가 사회 명목론 실재론 같은 거 틀릴 거라고 생각하고 시험장 가는 사람은 없더라. 관료자, 탈관료자 다 안다고 생각하고 가지 않냐. 심지어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을 틀릴 거라고 생각하고 시험장 가는 사람은 어디 있냐. 그죠? 그런데 이렇게 틀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필이면 왜 그날 틀리느냐 이거죠. 선생님은 다소 좀 성급함이 있지 않았나. 예를 들면 1번 문제에서 정답이 5번이었던 거예요. 뒤쪽에 있어요. 그거는 너무 확실한 정답이 뒤에 또 있기 때문에 조금만 차분하게 생각했더라면 혹시 3번이나 어디에서 헷갈렸다 하더라도 너무 그냥 빨리, 빨리 풀고 넘어가야 돼. 이런 인식이 너무 강하면 앞장에서 한두 개 오답이 나오면 이게 정신 못 차리고 끝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문제도 물론 어렵지만은 그것 때문에 개념 문제를 너무 빨리 풀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실수할 수 있다. 특히나 올해의 수능의 어떤 변별의 핵심은 개념 문제 쪽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문제가 좀 쉽다거나 문제의 양이 양적으로 좀 볼륨이 좀 작다거나 해서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문제일수록 침착하게 풀어라. 마지막에 도표 문제, 유분호 문제하고 복지제도 문제 이 두 개 남겨놓고 아주 급하면 5분, 조금 넉넉하다 싶은 8분만 남아있으면 됩니다. 7, 8분만 남아있어도 되고 심지어는 한 5분만 남아있어도 풀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너무 개념 문제를 신속하게 풀어야 된다는 압박감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다. 선생님이 이 말씀 드리는 거는 30점대 후반에서 40점대 초반 나오신 분들한테 특히 유효한 얘기입니다. 개념 문제 너무 성급하게 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침착하게 보시면 답이 훤히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원 기출 주제와는 거의 동일했고요. 최근에 평가원 기출 주제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았어요. 갑자기 새로운 게 나왔다거나 하는 건 없고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지구촌 사회 문제가 한 번 나왔잖아요.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도 유사하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앞장이죠. 210페이지 불회명강 보시면 나옵니다.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런 건데 참 수능에서 거의 못 보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하나씩 나오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전혀 수능에서는 여지껏 거의 다뤄지진 않았지만 교과서에서는 떡하니 소단원 하나쯤 차지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비우지 않고 하나씩 발굴해서 수능에 출제하겠다라는 의지를 이번 9평에서도 보여줬다. 그래서 늘 빈출 주제만 너무 집중적으로 다루는 훈련에서 비빈출 주제 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없는지 좀 샅샅이 뒤져보는 마무리 공부가 좀 필요하겠구나.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었어요. 다행히도. 정답률은 선생님 생각에는 상당히 높을 거라고 보는 문제지만 그래도 생소하기 때문에 너무 생소해서 이거 뭐지? 하고 당황하면 그때부터 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EBS 연계문항은 일부 있긴 있었는데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만큼 그러니까 1, 2, 3등급을 변별할 만큼 고난도나 중고난도 문제에서 EBS 문제를 변형한 것들은 거의 없어 보였고요. 다소 평이한 것들에서 EBS의 유형이나 어떤 제시문의 일부나 이런 것들을 따서 변형을 했는데 변형을 했다고 하니까 변형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어지간한 사회문화 문제는 대체로 또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변별의 핵심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참 통계 문제는 난이도가 평이한 수준이었고요. 자 10번 계층이동 문제는 다소 조금 새롭긴 했어요. 새롭긴 했지만 굉장히 좀 평이했고요. 이것 때문에 뭐 1등급이 안 나왔어요. 이런 친구는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복지 제도도 선생님이 통계 문제 설명할 때 비수급자의 존재에 대해서 그동안은 비중 있게 다룬 문제가 없었는데 도표 통계 문제에서도 또 선생님 십지선다 비밀 특강에서도 예를 들면 그 전에 문제들은 각국의 모든 구성원들은 한 개 이상의 ABC 중 한 개 이상의 혜택을 받았다. 이런 전제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수급을 하나도 안 받은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놓고 문제를 냈습니다. 그런데 뭐 많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선생님 생각에는 이게 수능에서는 우리 msk3에서 배운 가중 평균 겹세 원리를 살짝 얹어서 이 부분을 좀 같이 비중 있게 내지 않을까 예상을 살짝 해봅니다. 적중예감 파이널 모의고사에 이런 것까지 반영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문제를 지금 비워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이걸 반영해서 넣을 생각이고요. 20번 유분호 문제. DM 엄청 왔어요. 시험 끝나자마자 선생님 DM으로 20번 문제 5초 만에 풀었어요. 10초 만에 풀었어요.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선생님도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시험지 딱 봤자마자 선생님이 강조했던 게 뭐야. 선지부터 봐라. 선지부터 보면 익숙한 선지가 있을 거고 그 익숙한 선지의 참거짓을 증명하기 위해서 위에 표를 보는데 딱 보자마자 얘가 증가를 더했는지 얘가 증가를 더했는지 얘가 감소를 더했는지 얘가 더 감소를 더했는지 M.Skill2. 분수의 원리만 이용하면 된다. 증감률의 원리를 이해하면 5초, 10초만 해도 풀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미 그걸 체험을 여러 번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번에 특히 실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려서 못 푼다는 건 핑계일 수밖에 없겠구나. 원리 학습만 돼 있다면 진짜 뻥 아닌 거 이제 느끼셨죠. 5초, 10초면 이 고난도 문제도 풀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그런 날이었길 바랍니다. 선생님도 다소 뿌듯하기도 하고 근데 뭐 엄청 자랑스럽고 이런 것보다도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인데 여러분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선생님이 그냥 코치해 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 주셔서 그래서 더 기쁜 거죠. 선생님이 뭘 맞춰서 기뻤다기보다는. 자, 그리고 개념 문제 17개 완벽히 풀어내는데 시간을 좀 충분히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통계 문제 난이도에 미리 너무 주눅들지 말고 차분하게 개념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지금 뭐 통계 문제는 사실 10번 계층 이동은 선생님은 사실상 통계 문제로 치지도 않잖아. 얘는 사실 이제 15번과 20번인데 이 두 개는 예상했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20번은 특히나 M스킬 12를 정확하게 잘 공부하고 수강하신 분이라면 정말 쉽게 맞출 수도 있었던, 요령 있게 맞출 수 있었던 문제고 결국은 선생님이 경고했지만 그 앞에서 이 세 문제를 모두 맞고도 도표 문제 다 맞으면 난 1등급 될 줄 알았는데 개념 문제에서 막 빵꾸가 여기저기 나는 바람에 이건 뭔가 하고 지금 멘붕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좀 차분하게 해 주시고요. 선생님이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개념, 개념의 온전한 정의 그리고 개념을 좀 더 투철하게 살펴볼 수 있는 어떤 능력, 반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도표도 복습해야 되겠죠. 도표도 복습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개념 복습하는데 좀 더 비중을 두시라. 개념 복습하라는 게 개념책 열어놓고 그냥 뭐 슬렁슬렁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은 제일 좋은 복습은 강의를 다시 보는 게 제일 좋은 복습이라고 생각하고요. 불회명강 선생님 전 두 번, 세 번 봐서 좀 지겨워요. 그런 분들 보시라고 또 스피드 버전도 만들어놨잖아요. 그걸로 좀 짧게 또 요약도 하면서 맞아, 저런 개념이었지.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되는 거였어. 항상 개념 학습이라는 게 개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복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 기출 문제는 어떤 게 있었는지 윤석훈 선생님은 수능에 뭐가 날 거라고 지금 예고를 했는지 그런 것들과 이렇게 3위 일체를 만들어야 되겠죠. 개념, 기출, 그리고 선생님의 변형 문제까지 쭉 살펴보면서 그 뼈대를 잡는 일. 이게 이제 하반기 동안, 마지막 두 달 파이널 기간 동안 해줘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중예간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로 화려하게 피날레를 한번 장식해 봅시다. 선생님 이제 곧 출시를 하죠. 좀 늦어서 미안합니다. 많은 분들이 8월이거나 9월 모의평가 보기 전에 이미 모의고사 다 내시고 이러는데 선생님은 9월 모의평가까지 반영을 하고 싶었어요. 선생님의 욕심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일찍일찍 내놓고 여러분들이 미리 많이 연습할 수 있도록 빨리 내놓으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9월 모의평가를 반영하지 않으면 진짜 이거는 수능 대비 파이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9월 모의평가 오늘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갖고 있던 의문스러운 것들도 다 해소가 됐고 좀 더 확실히 분명해졌죠. 평가원이 어떻게 내겠다는 것들이 완전히 선전포고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명료하게 하나하나 담는 과정을 지금 오늘 밤부터 선생님이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이거 지금 총평하고 그리고 9평 분석해가지고 문제화시키고 변형문제로 만들고 수능에서는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를 다 예상해서 문제 만들고 하는데 또 한 며칠 걸려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날밤을 까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해가지고 도무지 추석 전에는 이게 인쇄까지 해서 여러분들 손에 주어지게 하기에는 추석 때 또 물류 대란이잖아. 그래서 추석 때 추석 연휴 기간에 미리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도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추석 연휴 끝난 바로 다음 날서부터는 여러분들 손에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쇄소 사장님한테도 추석 때 쉴 수 없다. 여러분들 아주 얘기해놨어요. 다 추석 다음 날 이거 안 나오면 나 진짜 인쇄소 찾아가서 폭파시킬 거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해드릴 거예요. 총 13회고요. 최종 분석 핫세븐 단기 수강. 이거는 추석 특강 때 선생님이 현장에서는 추석 특강으로 촬영이 될 거고 역시 추석 연휴 직후에 업로드가 될 겁니다. 두 강좌 모두 9월 한 19일? 9월 19일, 18일 이 무렵에 다 업로드가 되고 교재도 다 나가니까요. 최종 분석 핫세븐은 그것보다 좀 더 교재가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반영한 거니까 많이 좀 이용해 주시고요. 어쩌다 선생님 교재 광고를 해버렸네요. 선생님의 광고뿐만 아니라 9월 모의평가를 반영해서 그걸 연습해가지고 수능 날 제대로 50점 만점을 꽂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좋고 빠른 방법이라고 감히 선생님 스스로를 권하는 거예요. 이런 말 하기가 참 부끄럽기도 한데 객관적으로 볼 때 그게 가장 여러분들한테 유리합니다. 그걸 선생님이 찾은 거고 그런 길로 여태까지 걸어왔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바칠 수 있는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은 두 달 동안에는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 가장 빠른 방법이다. 네. 과감하게 스스로를 권해봅니다. 그 다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거듭 강조합니다. 개념 도표 기출의 기본부터 다시 도전한다. 50점 만점 받거나 47점 48점 받으신 분들은 기량이 있는 대로 성숙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지금 하던 방법을 크게 바꾸지 마십시오. 지금 하던 방법을 크게 바꾸지 말고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하던 대로. 대신 양은 좀 늘려가면서. 양을 좀 늘려야 되겠습니다. 양을 좀 늘려가면서 하시고 아직 40점이 못됐다거나 41, 2점 수준에 머물렀다거나 고 이하라거나 이런 분들은 과감하게 내가 오늘 실수를 해서 그렇지 난 다 했어.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말고 겸손 모드로 돌아갑시다. 아시겠죠? 겸손 모드로 돌아가서 나 진짜 개념 기본부터 다시 시작할래. 개념, 기출, 도표, 요거 할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자습하시고 선생님의 파이널 과정을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요거 일정 아직 커리큘럼도 못 따라오신 분들은 빨리 서두르세요. 9월 모의평가가 지금 끝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도표 통계 특강 듣고 있어요. 아직 개념 완성 아직 못 끝냈어요. 이런 분들은 너무 늦어요.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9월이 다 가기 전에는 개념, 도표, 기출을 한 번 정도는 진짜 제대로 한 번 해보는 시간을 처음 아시는 분들이든 늦게 시작하신 분들이든 열심히 많이 반복했는데도 9평에서 40점이 안 나왔던 다 핑계대 생각하지 말고 다 같은 처지라고 생각하고 개념, 도표, 기출 기본부터 다시 도전한다. 쉬운 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는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쉬운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실수해서 날아가는 겁니다. 원래. 진짜 어려울 것 같은 문제 틀리는 것보다도 저걸 내가 틀릴 줄은 몰랐어 하는 문제를 틀려서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하는데 공부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너무 고난도 문제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쉽지선다 비밀특강 같은 강좌 있잖아요. 그런 강좌들은 고난도 문제에 적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제집이죠. 그걸로 선생님 강의를 했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 실수해서 틀리는 일을 없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우선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말이 좀 길었지만 사실은 요약하면 간단해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조금만 더 겸손해지자. 그러나 긍정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라. 지금 수능 끝난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9월 모의평가 끝나고 재수각이네. 이런 얘기 하신 분들이 있어. 말로라도 그렇게 재수없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우울함에 그냥 농담 삼아 그냥 자기 비하 한마디 한 거에 불과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조차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냥 9월 모의평가 좀 잘 못 본 거는 그냥 잘 못 본 거야. 모의고사야. 모의고사. 아시겠죠? 수능이 핵심 아닙니까? 남은 두 달이 남았습니다. 우리한테는. 두 달이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9월 모의평가에서 1등급 만점 빡 찍었던 분이 두 달 동안 허송세월 하면 수능 날 4등급 뜨는 거 1도 아니에요. 2, 3등급 내려가는 거 1도 아닙니다. 이게 국어, 수학 영역과 다르게 사회문화는 단기 학습에 얼마나 매몰돼서 진짜 제대로 해 줬느냐에 따라서 등급 두세 개가 그냥 왔다 갔다 해요. 1등급 만점 받은 분도 수능 날 나락 떨어지는 거 재수생 언니 오빠들 아시잖아요. 그죠? 6월 달에 만점 받고 9월 달에 47점 맞았어요. 수능 날은 어떻게 됐어요? 30년 전 맞고 나락 갔어요. 수도로 빽빽합니다. 그죠? 또 반대도 많습니다. 6월 모의평가 때는 그럭저럭 봤는데 9월에 망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경각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했더니 수능 나는 그래도 만점 찍었습니다. 제 생에 사회탐구 만점 찍은 게 처음이었는데 그게 하필 수능이었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얼마든지. 지금부터 선생님도 파이널 준비하면서 다른 생각 안 할게요. 다른 생각 안 하고 선생님도 왜 개인사적인 괴로움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뭐 걱정되는 것도 있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싹 다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두 달 동안은 퐁당 빠져 있으려고요. 이놈의 수능이 어떻게 날지 그것만 생각해 보려고요. 여러분들한테 내 생각을 온전히 다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당해서 강의실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선생님의 목표가 같아요. 사회문화 1등급 받아야죠. 특히나 올해 너무 많이 찾아주시고 감격스러울 정도로 지금 사탐론의 최대 수혜자가 윤성훈이 아니냐 이런 얘기 있는데 최대 수혜자가 왜 저여야 합니까? 여러분이어야 되지. 맞습니까? 저는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들 차례야. 여러분들이 사회문화 1등급 맞고 수능날 깨끗하게 웃으면서 선생님하고 함께 다시 인사할 수 있는 그죠? 선생님 늘 얘기하잖아요. 사회문화 1등급 만점 받아서 진짜 대학 갔습니다. 이런 얘기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그 보람에 살아요. 그래서 내년 어느 날씨 좋은 날 대학가에서 호프집에서 치킨이랑 맥주랑 한 잔 할 수 있는 날 그런 날 왔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두 달 여러분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최서를 다하면서 울고 웃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강의실에서 만나요.